안녕하세요 이유왕입니다 오늘 이유왕 첫번째 시간입니다 이유왕이 등장을 하니까 도대체 뭘 또 시작을 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유왕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골프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 이게 안되는 이유 각종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명쾌하게 드리는 그 목적으로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유왕입니다 저녁 6시에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요일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보러 가자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이유있게 치는 방법 중에 하나일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유왕 시작했는데요 그 첫번째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아하 우리가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있네요 야 뭐 너무 많겠죠 그 중엔 진짜 많을거에요 그런데 제가 교습가로서 현장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레슨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 이유가 어 뭐 한 10년 전에는 선수들도 제가 레슨을 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선수들은 잘 쳐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만 터치를 해주면 더 잘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못 쳐요 처음에 그러니까 할 것도 많고 제가 생각할 것도 많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도 많고 안되는 이유도 많고 잘 하게 해야 되는 방법을 드려야 할 것도 많고 뭐든지 다 많이 필요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레슨을 하면서 여러분께도 배우는 게 많다 그래서 이유왕은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포괄적이죠 공을 못 맞추는 이유 뭐 별의별 이유가 다 나올텐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소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제대로 못 맞추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을 보고 쳐서 그렇습니다 공을 쳐야 되는데 공을 보고 쳐서 못 맞추는 거라고 그게 내가 공을 못 맞추는 이유라고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그렇습니다 공을 보고 치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에서 필요로 하는 스윙 형태를 보면 이 공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공을 내가 어떻게든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보내는 게 골프 스윙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공을 쳐다보고 쳐야 공을 때리지 또 공을 쳐다보고 쳐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다수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공이 누구꺼에요? 아이고 내꺼에요 내꺼! 내꺼에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잔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이야 이쯤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골프채라는 엄청난 작대기를 이용해요 이 작대기는 공을 치는 역할도 하지만 바닥을 체크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를 주는 녀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벙커에 들어가거나 해저드에 들어가면 벌타는 주진 않지만 칠 수 있다면 바닥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해저드에는 요즘 룰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 이 정도 높이구나 그 다음에 공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정도 했으면 얘는 맨날 보는 애인데 중요한 건 얘를 맨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저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이런 노력을 해줘야 공을 별 생각 없이 가운데 맞출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이 공을 치겠다고 엄청나게 노려봐요 이렇게 노려보고 막 이래 이래요 여러분의 모든 몸동작은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공을 치는 몸부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맨날 쥐어봤고 이거 띄워보기 떼우고 뭐 난리가 나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공을 못 치는 이유는 공만 바라보고 쳐서 그래요 공을 치려고 해서 공을 못 쳐요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 같지만 그건 엄청난 진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드렸으니 어떻게 하느냐 요거 신경쓰지 마요 그냥 여기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앞으로 자꾸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윙 내 스윙이 진짜 좋지 않은 이유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아휴 그건 그때 얘기하고요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스윙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계속 앞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가 어 나는 똑바로 걸어가려고 했더니 자꾸 왼쪽으로 걸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럼 오른쪽으로 쳐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친다 하면 가운데로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스윙의 형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공을 보려고 끝까지 보려고 하지 마세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 절대로 믿지 마시고 그건 제가 상식 파괴왕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절대 공을 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은 공을 못 칠 것이다 그냥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앞쪽으로 보내려고 노력만 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쉽게 보낼 것이다 이게 이오왕이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굉장히 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꼭 잘 생각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큐 OK 스윙골파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